Q. 아트 터트리기, 풍선 터트리기 게임 Q. 아트 터트리기, 풍선 터트리기 게임입니다. Q. 한번 해볼까? Q. 한 조각. Q. 인형 하나 얻어줄까? Q. 많이 여보 못해. Q. 할 수 있어. Q. 안녕하세요. Q. 여기 어떻게 보면 불쏘있다. Q. 3,000원에 몇 번 던져요? Q. 네발. Q. 네발이요? Q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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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되요? 저기에서 다 뚫어뜨려야지 에이 에이! 마지막! 안돼 한 줘도 안됐어? 아 붙여주셨어 감사합니다 내볼까? 온대 됐어? 이거 맞히면 되죠? 위에 할거에요 ㅋㅋㅋㅋ 하지마 ㅋㅋㅋㅋ 아 목맞으면 어떡하지? 뭐 어떡해 돈 날리는거지 뭐 밑에 공략해 밑에를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른거니까? 5천원짜리 부채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5천원짜리 부채다 제거는 핑크색이야 난 3천원짜리 하트뇨 다운데로 간다? 부채가 부채 여보꺼는 하늘색이던데 하늘색 맞아 약간 나무 부채 냄새 이제 숙소로 가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 안녕 아 에서 누나